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택시입니다. 저는 오늘 브이로그 촬영에 나왔는데요. 오늘 일요일 특별한 수영대회가 있어서 저의 브이로그 촬영을 왔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하남시의 하남종합운동장입니다. 오늘 저의 수영대회를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하남종합운동장 50m 수영장에서 열리고요. 1.5km 오리발 팀추발 6명이 한 팀으로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1.5km 오리발 팀추발 6시 반 에이스팀입니다. 우승을 노리는 우리는 분노의 질주팀 추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목표시간은 아마도 20분이고요. 여성분 2명 에이스가 있습니다. 평균 1분 20초 페이스로 돌 것 같고요. 끝에서 3번째 하얀수모로 쓴 팀입니다. 압도적인 페이스를 기대합니다. 1분 넘어서 8시 반에 출발할 거예요. 1분 전입니다. 긴장되는 중간 30초 전 10초 전입니다. 10초 전입니다. 10초 전입니다. 아버지 4일이 50m 28초 펀두 첫 파티 28초입니다 압도적인 페이스 전체 주 1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무난히 1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고르게 조원들이 옮겨 보일 수 있습니다 첫 파티 1분 13초고요 첫 파티 1분 13초에 돌아왔습니다 무난하게 1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분 15초 무난하게! 천두 기준 누적 2분 40조입니다 천두 기준 천두 기준 천두 기준 천두 기준 천두 기준 천두 기준 1분 2초 페이스 1분 2초 페이스 1분 2초 페이스 여기까지 1분 10초 21초 페이스 1분 21초 페이스입니다 26초에 노랗구요 1도로 늘어놨어요 40초 중국의 모두와 누 homosexual성unuz Hawke ley 80초의 음료를 보니 edi 9.net 모임 아버지가 2fon 135-24 여기까지 하고싶죠? 1분 19초 페이스 7분 45초에 돌았습니다 7분 45초 꾸준한 페이스로 돌고 있죠 8분 37초 경과됐습니다 전체 시간 여기까지 1분 여기까지 1분 여기까지 1분 10초 8초 페이스입니다 선두 1분 18초 페이스 3초에 돌았고요 기준쪽은 3초입니다 전체 시간 7분 14초 1분 12초 7분 14초 처드는 사람 없이 다 잘 돌고있죠 전체 시간 9분 40초 19초 거의 19초 20초로 떨어졌네요 23초 기준초는 23초 입니다 전체 시간 10분 30초 경과 중이구요 glint 1분 1분 여기까지 1분씩 선두 1분 18 2번 좀 쳐졌어요 2분 20 6분 30 20 10 25 13 15 전체 12분 40초 경과입니다. 중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기준초는 13분 1초 이구요. 이제 5바퀴 남았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4바퀴 400이 남는거에요. 지금 1100으로 진입을 한겁니다. 1100 진입. 기적 1분 55초. 13분 55초 좀 할게요. 여기까지 1분 5초. 선두 19초. 선두는 꾸준하게 가고 있구요. 2번하고 3번이 좀 꺼지고 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1200재입니다. 이제 400이 남았어요. 10분 20초. 4분 20초. 12분 30초. 12분 30초. 18분 30초. 14분. 연대형님이 3번으로 자리를 메꿔줬구요 좋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은 1200 들어오는 겁니다 운접시간 15분 24초 지나고 있구요 이제 300 남았습니다 전체 대열이 크게 터지지 않고 잘 가고 있네요 기준초는 39초입니다 라트 3바퀴 39초 증ка 39초입니다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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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초 30초 30초 40초 아멘 여기까지 1분 무난히 1분 20초 안에서 예상이 되죠 여기까지 10분 1분 19초 페이스입니다 2분 30초 2분 30초 1바퀴 반 남겨두고 17분 40초 지나고 있어요 30분에 지나겠으니까 무난히 20분 안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은 2분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2분 남았거든요 20분이 기준 버스입니다 1분 30초 1분 30초 18초 2분 30초 조금 멀어졌어요 2분 30초 2분 30초 2분 30초 2분 30초 2분 30초 2분 30초 19분입니다 현재 누적시간 19분 콜폰이 1분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50초 전 선두는 무난히 19분대로 들어왔는데 콜폰이 들어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네요 콜폰 대시 시작했구요 공인은행 화이팅입니다 2분 30초 2분 30초 2분 30초 마지막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20분 안에 들어올 것 같아요 마지막 주가 3분 30초 3분 30초 3분 30초 3분 30초 마지막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20분 안에 들어올 것 같아요 마지막 주가 3분 30초 19분 53초 19분 53초 변제 기록 엄청난 기록이 나왔습니다 19분 53초 나왔습니다 엄청난 기록이 나왔어요 19분 이스탄초 이스탄초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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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에 가까운 직원들 젊은 감각의 직원들까지 있습니다. 늘 친절과 웃음이 있는 이곳 아빠와 아들이 2대째 운영해서 더 믿을만한 곳 넉넉한 자본금을 보유한 곳 개인택시에 물은 것 개인택시 양수양도는 역시 현대택시미터 김민호장 010-3902-585